지금 저희가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 근로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나름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위험한 상황도 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큰 피해라든가 근로자분들이 다치거나 쓰러진 이런 일은 없다니 그나마 당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대가 앞으로도 2주, 3주 이렇게 또 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양계와 관련된 축산농가 얘기를 좀 들어볼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이십니다. 회장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계협회 회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업주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저희 대한양계협회 역사가 한 50년이 넘었고 한 2,5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계장을 하시는, 쉽게 생각해서 양계장을 하시는 우리 업주분들이 대부분 가입해 계시다. 웬만하면 그렇게 보면 되고. 어제 저희가 포천에 계신 안 사장님 연결했을 때 보니까 그분이 한 중간 정도 규모의 양계장 운영하시는데 한 6만 5천 수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계협회 가입해 계신 회원분들이 키우시는 전체 우리 닭의 말이 수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 나라가 전체를 볼 때 현재 사육되는 게 1억 7천만 수 보고. 1억 7천만 수요? 네. 저희들 회원분께서 생산하는 닭이 한 1억 2천만 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수는 어디 기업에서 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분들? 이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H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6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이름을 얘기해서 그러셨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닭을 키우고 이러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런 회사들은 농가하고 생산 계약을 맺어서 농가가 사육한 닭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도 직접 지금 사실 닭을 키우시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도 예를 들면 그 H회사와 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서 닭을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 회장님은 얼마나 키우십니까? 저는 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치킨으로 쓰이는 육개, 그다음에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 그다음에 병아리를 생산하는 종개가 있는데 저는 육개를 하고 있는데 한 8만 수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역시 회장님급이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회장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 축산, 특히 양계장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간 안에다가 닭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케이지에다가 해서. 물론 저기 사진에 보려고 키우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더워지면 그 안에 있는 닭들도 사람 이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닭이 또 열에 약하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벌써 한 2주가 계속되다 보니까 전체 양계협회 차원에서 봤을 때 피해 같은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오늘까지 집계된 게 가축 피해가 약 한 103만 마리 정도가 피해사가 났는데 이 중에 닭이 98만 마리로. 거의 대부분 닭이네요. 과거 사례도 보면 전체 가축 피해사의 95% 정도가 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95%는 닭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열에 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닭의 피해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란계, 알란한 산란계가 6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6종의 특성상 폭염의 피해사라는 거는 닭 전체 피해사의 한 90% 정도 또 6개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종의 특성상 닭은 생리작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땀샘이 없고 6개는 빨리 키우다 보니까 대사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겠죠. 더위에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폐사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대략 98만 수니까 대략 100만 수 정도가 최근에 무더위 때문에 폐사를 했다고 말씀하신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농가들한테 결국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인데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100만 수 정도면 약 직접적인 피해가 50억 정도 보는데 50억. 그런데 실상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닭이 700만 수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폐사한 게 700만 수가 된다고요? 닭만 690만 수인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한 690만 수에 350억 정도 피해가 왔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폭염에 대한 피해도 좀 방법을 달려야 된다고 그런 게 왜요? 이건 직접적인 농가 피해일 뿐이지 예를 들어 산업적 피해 또 사회적 피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먹는 사료가 90% 이상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해서 먹고 사회로 돌아가야 경제가 사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피해가 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되면 생산 절벽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또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죠. 그리고 또 이 폐사가 된 가축은 합법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또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50억이라고 피해 규모를 말씀하신 거는 그 98만 마리, 100만 마리가 폐사한 데 따른 피해만 50억이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적 피해, 또 소비자들이 닭값이 올라가서 얻는 일종의 그것도 피해죠 당연히. 그만큼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다 폐기비용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양계협회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 비용이 추산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추산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는 한 1500 정도의 피해를 추산했습니다. 1500억이요? 700만 수에 1500억? 직접 피해가 350억인데 그런 사회적 피해, 특히 매몰에 대한 문제가 AI 때 나왔지만 자식 같은 가축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주장이니까 좀 과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피해가 나온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물론 말씀하신 일부 과장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피해가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닭이 죽는 데 따른 피해, 닭이 폐사에 따른 피해만 가지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이게 산업적으로. 분명히 6개가 큰 산업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대보험에 가입돼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이를테면 내 양계장에서 1만 마리가 폐사를 해서 1만 마리의 피해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이 거의 대부분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가액일 뿐이지.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2차 규정 피해, 거기에 매몰비용 같은 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닭가격만 포함됐지.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을 당해서 돈을 벌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돈 버는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닭이 폐사를 하면 그 매몰비용은 업주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때는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부담하고 일부 농가도 부담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농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폐사 문제는 본인들이 과실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군요. 그럼 이게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나 보죠? 아, 지금은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보험심사관이 나와서 전체 폐사되기를 확인하고 증빙서류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포천에 안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 안 사장님은 그러시더군요. 한 7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지금 그 농장을 다 현대화로 시설을 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4, 5억 더 들여가지고 분무기 같은 물을 뿌려주는 안개처럼 그런 시설을 또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대부분의 양계장 사업주분들이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폭염 피해에 대해서 냉방 시설이 쿨링패드라든지 라제다식으로 축사 온도를 떨어뜨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축사를 지을 때 무슨 옷을 사서 갈아입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축사를 지으면 2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고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폭염 피해가 있다고 해서 10년 된 축사를 부수고 그 시설을 하고 다시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사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현대화로 바꾸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지금 이런 폭염 피해나 재난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설 개선 못 하신 분의 피해가 집중되니까 더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양계 농가들도 양극화가 그러니까 큰 데는 점점 더 크고 돈을 더 버시고 그렇게 현대화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된 분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양계장들은 점점점 이런 어떤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점점점 생존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현대화 같은 게 전체적인 축사의 시설 개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기준을 바꾸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육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방시설을 갖추어도 1년에 열흘 정도밖에 못 씁니다. 왜요? 사육 기간이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 개선할 때 융자라든지 보조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 대책 같은 건 재난에 준하는 걸로 처리를 해서 그런 비율을 좀 높여줘가지고 농가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면 저는 어차피 농가가 가축 재범을 들은 것도 정부 재원으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투자된다면 저는 재원 낭비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돼가지고 폐사가 덜 된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직접적인 피해도 물론 줄 뿐더러 이런 사회적 비용,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효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 폭염을 재난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여부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된 건 아직은 아닌데 그래서 이 폭염이 국가재난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여튼 닭들 폐사 안 되게 또 잘 관리하시고 협회 회원분들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